22년 5월 30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에 왔습니다. 마석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화도IC 고속도로 진출입로 창현교차로 부근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묵현천이라고 하는 이 하천인데요. 경치는 참 좋고 보기에도 좋은데요. 그런데 실제로 하천을 들여다보면 물은 깨끗하지 않습니다. 부유물들이 많이 떠있고 또 많이 가라앉아있고 또 보다시피 거품도 생기는 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주변에 오리도 있고요. 지금 오리가 깃털을 지금 닦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멀리 학도 조금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요. 경치가 이렇게 좋은 만큼 물까지 깨끗하면 얼마나 좋을까요. 그래서 냄새도 나지도 않고 쉽게 놀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물을 찾아서 남양주시 마석 화도IC 부근에 있는 묵현천을 촬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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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